새벽 2시경에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. 어?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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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뭔데요? 아직 몰라요. 폭발한 거예요? 그렇지, 이 순간. 계속 커지는 것 같아. 커져. 뭐야? 뭐야?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저 차가. 오나? 여기로 오는 거예요? 너무 멀는데? 튜닝한 것 같은데, 저거는. 뭐야? 여기로 오는 거야? 뭐야? 오? 뭐야? 무서워, 무서워! 뭐야? 무서워, 무서워! 뭐야? 어? 이거 너무 무서웠어. 박는 줄 알았어. 오, 진짜 박는 줄. 선생님, 저게, 저거는, 저게 뭐 하는 거예요, 지금요? 어머. 좋아? 마이테는, 꺼져야지, 씨,X2마, 석말. 마이테는 그냥, 그냥, 지금, 카메라가 돼. 관료 무스키야, 어디, 무슨,X2? 시,X2마, 어디 떨어져? 시,X1마! 아니, 우리, 씨,X3마! 나이, 두려워, 가리지, 씨,X2마, 석말. 꺼야지, 씨,X2마! 이 씨를! 뭐야? 사고나, 씨,X2야! 욕쟁이 할머니신가? 제가요 지금? 몰라서 그래 몰라서 왜 몰라 이 XX야 술 드셨어요? 술 드셨어요 술 드세요 이 XX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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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서에서 오신다 경찰서 경찰서에서 오냐고요 뭐야? 진짜로? 오해했나?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왜 그랬을까요? 이거 음주 아니에요? 음주예요? 아까 저도 음주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음주 아니에요 맨정신이에요? 맨정신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왜 화가 난 거예요? 왜 그랬을까요? 왜 그랬어요 진짜로 새벽에 제가 일 끝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편 차선에서 차량등을 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중앙선 침범해서 제 차량 앞에까지 달려들었었고 이러다가 사고 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서 아무런 반응을 못했었어요 라이트 꺼줘야지 X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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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뭐 라이트 끄라고 안 껐다고 저 옷 싹 욕을 하면서 저럴 일인가? 그래 너무 별로야 어휴 사냥등 꺼라고 전조등 관련해서 욕을 하시니까 상대편 차량에 비치는 라이트 위치를 봤는데 전조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계기판을 보니까 사냥등 표시도 없어서 X놈아 X놈아 여 Olha 오해를 하니까 전화번호 떴었나 봐요 연락을 드리니까 난 술 안 마셨다, 음주 측정 검사받으러 이쪽으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막 경찰관님한테 욕을 하고. 어머, 어머.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. 무슨 저런 사람이죠? 진짜 비겁하죠. 뭘 봤냐, 내가.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아픈데 전조등을 켰다. 어머. 뭐야, 저거. 그럼 안경을 끼시던가 밤에 나오질 마시던가. 야간에 운전하면 안 되지. 야간 운전을 하시면 안 되질걸. 그럼 매번 저렇게 싸운다는 거야? 아니, 그러니까. 그분이 계속 제 연락처를 받고 싶어해서 그다지에는 저도 얼른 끝내고 싶어서 연락을 받으니까 자기가 2만 원 벌고 먹고 사는데 자기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다. 이거 줄 테니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. 아, 너무했다. 말씀하셔서 합의할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. 너무 기분 나쁘죠. 그냥 빨리 처리하자 이런 느낌이 강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았었습니다. 지금 즉수 협박이랑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통치됐다고 들었었습니다. 다시는 도로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 자체가 뭐예요? 보복. 나 협박했죠? 위협, 위협. 그렇죠, 위협했죠? 네. 그리고 보복운전하고 엔드. 엔드? 엔드. 재물손괴? 재물손괴제. 차가 움푹 돌아갔어요. 오.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떻게 손으로 그렇게 했어? 왜 그러실까? 재물손괴 엔드. 쌍욕. 욕을 너무 했어요. 욕을 욕을. 기분 상해. 욕 하나는 찰지게 하시네요. 나 진짜 놀랐어요. 근데 욕이 뭐 다양하지는 않았어요. 다양하지 않고.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돌렸으니까. 목이 셨어, 나중에는. 나한테 끊어야지, ㅅ놀아. ㅅ놀아. ㅅ놀아, ㅅ놀아. 나 너무 ㅅ놀아. ㅅ놀아. ㅅ놀아, ㅅ놀아. ㅅ놀아, ㅅ놀아. ㅅ놀아, ㅅ놀아, ㅅ놀아. 나이 틀레카, ㅅ놀아. ㅅ놀아, ㅅ놀아. 꺼야지, ㅅ놀아. 무서워, 무서워. 아, 참.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. 네.